뭔지 모르겠지만 카드 한 장으로 운명이 바뀌는 건가? 이 운명의 카드를 딱 썩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파러 가시죠 얘를 고르라고 하네요 저는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쪽거 인생이 왜 불공편할까? 공개 한번 해볼까요? 자 자기 치지 마세요 아 예 아닙니다 하나 둘 셋 한번 공개해봅시다 하나 둘 셋 플러스 7천 전재산 더블 전재산 반투나 전재산 반투나 이 형이 레전드다 7천 전재산 더블 양호하다 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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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게임 오브 머니의 왕자여름 슈가씨께서는 축하드립니다 벌칙 아냐 이거? 벌칙 아냐 이거? 그리고 풍선으로 엔딩 요정이 되실 기회를 드립니다 아 너무 부럽다 이거 어떡하냐 너무 부럽다 축하드립니다 우승소감 벌칙인 것 같은데요 이거? 우승소감 말씀 진짜 이렇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즐거운 게임 통해서 우승을 했는데 최근에 우승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죠 굉장히 기분 좋네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게임을 하시면서 승자를 한번 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짧게나마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비씨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좀 각자의 인생에서 한 줄기의 그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또 만나요 바이바이